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와인은 하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와인 하차 작업이거든요 두파레트 하차하러 가면서 오늘은 이제 와인 하차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조금 황당한 경우 몇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에피소드죠 첫번째가 1시간 대기시켜 놓고 그냥 가라 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느 날 주말에 예약이 잡힙니다 그래서 뭐 약 10분 전에 현장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또 지게차가 시안한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면 다른 데서 또 예약전화가 오거든요 일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제 그곳을 못 가니까 다른 지게차를 보내고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죠 처음 예약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10분 20분이 지나도 화물차가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주분에게 어떻게 된거냐 한번 전화를 해보라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 물건을 보내는 쪽에서 전화를 안받습니다 만약에 1시까지 오기로 했으면 1시 반이 됐는데 물건도 안오고 전화도 안받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만 기다린거 좀 더 기다려 봐야죠 약 4 50분 되니까 이제 그쪽 보내는 쪽으로 통화가 됐는데 오늘이 아니고 다음주 토요일날 1시까지인데 이곳에서는 오늘로 착각을 해갖고 일주일 전에 지게차를 부른 거죠 그리고 그냥 가랍니다 정말 황당하죠 1시간 기다렸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은 영업용 지게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불 나죠 뭐 대판 싸우고 요금 받고 거래처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번째 또 황당한 경우는 뭐냐 이때는 이제 지게차 요금이 3만원 할 때 얘기에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왜냐 하도 황당해서 그렇죠 어느날 지게차를 부릅니다 가서 보도블록을 한파르트를 내려놨어요 다 됐대요 이따가 다시 부른다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구요 아 룰루룰루룰라 왔죠 한 30분 있으니까 또 지게차를 부릅니다 또 갔어요 또 가니까 또 한파르트가 와 있는거에요 아 이거 뭐지 어쨌든 내렸더니 또 이따가 부른다고 가있으래요 또 왔어요 사무실 와 있는데 이번엔 1시간쯤 있으니까 또 부릅니다 가니까 또 보도블록이 한파르트 와 있는거에요 아 이거 뭐지 일단 내렸습니다 벌써 새해 타임이죠 339 9만원이거든요 근데 아 한번 더 와야 된다고 일단 그냥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그냥 왔죠 또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 모레 톰백 한자로 싣고 왔습니다 내려드렸죠 자 4번 왔으니까 3,4십이 12만원이죠 그 당시 3만원 할 때인데도 12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일한게 5분씩 따져서 4번이면 20분이라고 2만원만 하자는거에요 3만원도 아니고 2만원 와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간신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하고 어르고 달래도 말이 통해 먹지가 않아요 그렇게 4번 하고 3만원 받고 온적이 있거든요 와 정말 정말 지금 거의 20년은 돼간 일인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지게차의 암흑기였던거 같아요 자 모두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